이 집이에요. 여기. 여기. 굴국밥. 굴국 명란 계란무침? 어. 거기 명란 계란말이가 있어. 이거 꼭 먹어야 돼. 그렇게 먹지 않으려면 먹지 마. 돈이 비싸. 꼭 없나 보다. 아니, 계란말이 있었어. 형님. 그 명란 계란말이 하나. 계란말이 있었어. 어머. 그렇게 먹지 않으려면 먹지 마. 돈이 비싸. 큰일 나는 사람처럼 표정이. 그러면 일단 굴국밥 두 개 주세요. 굴국밥 두 개. 네네. 땅콩. 알겠다. 땅콩이 있었어, 거기. 거기 땅콩이 진짜 맛있어. 아, 땅콩이야. 맛있죠? 그런데 기억력이 좋다. 너무 맛있어. 그 계란말이가 메뉴에서 이제 빠진 건가요? 네, 이제 저희가 계란말이 안 하고 지금 굴자 납니다. 아, 진짜요? 네. 그리고 저번에 얼핏 TV에서 봤는데. 그리고 저번에 얼핏 TV에서 봤는데. 혹시 메뉴판에 있는 거 저희 가게. 오, 방금 오셨구나. 이영자 메뉴판. 그쵸, 그쵸. 메뉴판이야. 정말 맛집만 적었지. 맞아요, 정말. 평생 못 갈 수도 있는 그런 소음 맛집도 지금 다. 혹시 메뉴판에 있는 거 저희 가게. 아, 예, 예. 맞아요. 아, 예, 네. 맞아요. 되게 좋아하시네요. 기분 좋지. 좋아하시네요. 이영자 메뉴판을 만들어야겠어, 프로그램을. 과장님. 혹시 메뉴판에 있는 거 저희 가게. 아, 예, 네. 맞아요. 그걸 자꾸 물어보세요. 우리 집이 메뉴판에 있는 집이냐. 있다라고 말씀드리면 되게 좋아하시고. 보여달라는 분도 계시고. 제가 가는 데는 저도 모르게 맛집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. 이게 뭔지, 그 불. 불이 싱싱한 건 탱탱해. 딱 터트리는 순간. 그냥 바다 메뉴이 날 거야. 그냥 바다 메뉴이 날 거야. 느껴봐. 그냥 증 언니 하나 찾고 싶어요, 그렇게75. 하아, 매 seni. 딱 단거 compr важно. 딱 끓여. 딱 끓여. 딱 먹어주고 그럼 오장육부 소장, 대장까지. 풀풀. 풀풀. 하나. 우와. 맛있다. 둘 다 맛있다. 무슨 절반 먹은 것 같은...